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EBS 정원이었습니다. 땅콩 냄새만 맡아도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땅콩 알레르기 환자가 미국에서만 4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기후위기에 관해 새로 발표된 연구 결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대웅 기자, 땅콩 알레르기 환자가 생각보다 많은 모양이에요. 미국 CNN에서 이번 주에 보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알레르기와 천식 면역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성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9%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확실하게 알레르기 증상이 보고된 경우만 추렸더니 1.8%, 460만 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사실 땅콩 같은 견과류 말고도 새우 같은 갑각류도 있고요. 우유도 있고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체 알레르기 환자가 한 600만 명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땅콩만 460만 명이니까 이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알레르기가 꼭 어렸을 때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6명 가운데 1명은 성인이 된 이후에 땅콩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17%, 80만 명이 달하는 숫자거든요. 왜 성인기에 와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인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잘 낫지도 않아요. 어려웠을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 중에서 어른이 되면서 이게 나은 경우는 5명 가운데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식품 알레르기 문제가 보통 소아과에서만 다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인의 병으로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시사점입니다. 이게 심각한 쇼크가 발생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제는 없습니까? 사실 지난달에도 외신을 보면 9살짜리 소녀가 영국에서 땅콩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핥았을 뿐인데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한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땅콩 알레르기 치료법이 그동안 없었다가 지난달에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땅콩 알레르기 치료제, 팔포지아라는 걸 허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몇 달 동안 알약을 먹어서 땅콩 2알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약이거든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건 쇼크가 왔을 때 긴급 처방제를 맞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나필라시스라는 증상 반응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오는 반응인데요.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품은 있습니다. 에피네프닐이라는 약물을 주사를 하면 되는데 이건 의사 진단을 받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어렸을 때 알레르기가 있었던 환자들은 절반 이상이 에피네프린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알레르기가 생긴 사람들은 약품을 처방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알레르기 진단을 받지 않고 그냥 땅콩이 좀 불편하니까 안 먹으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연구진은 병원을 꼭 방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알레르기가 생긴 사람들은 특히 다른 알레르기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해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고 의학적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연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후협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흥 계획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함께 줄이자고 2015년에 약속한 것이 파리기후협약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대학교의 통계학과 에이드리언 레프터리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이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계속 높아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낮은 거죠. 연구진은 지금 목표로 한 양보다 80% 더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그래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섭씨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코로나19 덕분에 지난해에는 특이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는 했는데 계속 각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목표치조차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